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령출만이 받았습니다. 은혜 감사합니다. 오늘 단일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성령출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. 성령출만, 늘 성령출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모두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고 모두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령이란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녀도 성령출만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와 같다는 말씀이 제 가슴을 틀렸습니다.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출만한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